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킹님 아 고랏터님 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같이 게임하는 거 같네요 음 그러게요 오늘 치킨 먹었던데? 아 오늘 심상치 않아 나 기대해도 돼 그러면 코랭터 이거 어때요? 우리 오늘 넷이서 치킨 켜놔 어때요 넷이서? 워킹 트롤 할 거 아니면은 막 팀퀸 할 거 아니잖아 이 멤버면은 치킨은 금방 먹지 금방 먹지 어 후 제대로 가보자 제대로 가보자 워킹 그 말 좀 안하면 안 돼? 제대로 가보자고 하면은 제대로 해보자 하면 그냥 바로 죽음 워킹 대극 방송 자주 할 때 아 오케오케 알았어 오케 하는 놈 많은 놈 하자 잠깐만 컨테이너 쪽에 어어어어 오케 살려주셈 살려주셈 아 살려주셈 거기 있다니까 왜 그리로 갔어 살려주셈 살려주셈 아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들어와 일로 아 뭐야 왜 죽었어 또 치킨 먹었을 때 이 아니 왜 이게 뒤통수 이렇게 걸스뤄리 거슬리 이 왜 ricting 엉어 엉어 으 と 아 진짜... 저 새끼 태물 맞다니까 아... 도움이 없는데 도움이 인생 있어 마크맨 처음 하니까 이 배그를 겁나 못해지는거지 진짜 아 가뿐써...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줘 아 각방 2만원이 돼 나도 이번 판 각방 만원이었네 요즘... 요즘 뚜띠는 돈벌기 편한가보네 아 씨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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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나 내일 블로우를 간다? 아니 블로우를 개XX의 배그 미라마를 좀 살리라고 해봐 잠깐만... 그렇다는데요? 저... 아... 혹시 블로우를 관계자 지금 시청중이세요? 아 몰라요 몰라요 미X놈들아 미X놈들아 나 내일 못 갈게 조용히해 그만해 그만해 미X놈들아 자 여러분들 저격하거나 핵 쓰면은 실시간 정지당합니다 조심하세요 관계자분이 있으면 실시간 정지 가능한? 가능하죠 어 가능해 뚜띠형 보여드려 보여드려? 어 그래 잠깐만 해가 안쓰던거 잠깐 안 쓸게 ㅋㅋㅋㅋㅋ 한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한번 더 하고 나 오킹님처럼 무릎 딴 사람 못 봤어 나도 무릎... 그 뼈 안 따르셨어요? 혹시? 무릎 꿇는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게... 세상을 낮춰보는 걸 실군 지금까지 무릎 꿇은거는 그러면은 다 가식이었다 무릎이 엿당이야? 무릎을 더 받기 위해서 연기였다 아... 진짜 재수 지지겹네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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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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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등선 먹는데 요 앞에 등선 바로 안들어가고 어 우리가 가자마자 세워야될거같아 어 우리가 가자마자 세워야될거같아 이거... 있나? 쟤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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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져 이거 내려 안가져 아니 안가져 안가져 차가 바로 오른쪽으로 진짜 5천원 정도 받은거다 쟤 싸운다 쟤 싸운다 아 뭐야 반대 바로 앞에 선배씨 아... 차만 있었어도 누가 차만 끌고갔어도 저기 왼쪽 쭉 돌아가지고 근데... 아니 3년성 미라마 시원하시는데 아 그 미라마야 미라마 하자 미라마 미라마 나름 꿀잼인데 뭐가 나름 꿀잼이야 맵은 이동한게 드림 돼 아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다시다시해 아 일단 한방에 에랑게름 템인하려고 지금 템도 안나와가지고 아아 진짜 랩할땐 뱀드림 숙지할때 봐라 뱀드림 숙지할때봐 뱀드림 숙지할때 봐 5킹 이번에 이사간데 맘에 들어 아 개맘에 들어 그 문제도 해결했어? 전세금 아 해결 안됐어 아직? 진행중이야 그러면? 그만 얘기하자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드네? 아 미안해 전세금으로 그분 치킨파티 얘기했다 그만해 이씨 이라 이씨 야무지게 먹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킹 확실해? 살짝 여깄어 오킹 내려 오킹님 돈의 소리 날 때 소리 들어간다라던가 들어갈거 같으니까 돈에 읊을 때 침묵하지 말아봐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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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악 아하하하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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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빈 잡아야돼! 잡아! 제발 잡아! 쫀드가! 쫀드가! 제발! 에라이 때려차 이씨 나 있던 집이 있어 으흠 어 나 안쪽으로 들어간? 대단 대단 오토파이 들어온다! 오토파이 들어온다! 우리팀 아니야 우리팀 아니야 우리팀 아니야 차있어 형님 총있어 오킹 나 들켰어! 오킹 나 살려줘 오킹! 오킹! 베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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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베베베베베베 온다! 빨리빨리베베베베베베베 여기 대탄이랑 레드퍼베베베 빨리! 안 돼! 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친구들 복수 조심 바깥쪽에 있어? 아니면 내 앞집 확인 오킹 오오오 그냥 한명 더 있는데 조심 맞음 한명 더 멀리 도는둑 그 한대 지금 같이 뭐지? 수류탄이 저 언덕 위에 막힐라며 요기 개많아 들어가자 일단 인하고 사생각해 오킹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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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! 포리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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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봐! 뒤부터 봐! 그러면 와 너무 많은데 난 일단 살기서 살았어 기다려봐 내가 그쪽까지 기어가볼게 나오지마 각잡혀 아 아 뒤에 붙은 애들 최소 셋이야 내가 본거 어? 어 완전 또 오른쪽에서 봤네 아 놔시 아 죽었다 나 이거 아예 얘네 뒤쪽에 붙은 애들 딱 끌각으로 그냥 돌아야겠는데 그래야될 때 근데 멜 너무 많아 여러 명이야 어 빠졌다 얘네 어 저기다 집 앞에 하나 아 아 큰일났다 이거 어 있다 싸워 근데 정신없어 얘네 지금 근데 괜찮았어 붓는다 붓는다 어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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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집들어가 집 오지게 들어가 아악 으악 으악 괜찮아 할만해 1대3도 아니면 할만한거 같은데 이쪽 세거 저있다 어 얘 모른다 잠깐만 1대3이 아닌가? 어? 아 봤어 아 봤어 아 아 이거 아 나무 하나씩 끼고있네 재수없어 조금 들어왔다 어어우 어어 어어 근데 나무까지 붙어야돼 어? 어 이거 잠깐 잠깐만 위 신명해 이킹 보여주나? 이킹? 와 이게 인재감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아 아 잘했는데 아 까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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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